네 반갑습니다. 자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0월 17일입니다. 기해년 갑술월 정혜인 드디어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요. 제가 자막까지 달아들었는데 아직도 자세히 안 보시고 그냥 번호만 보고 밤에 문자 주신 분도 계세요. 보통 밤 10시 반 이후에는 다른 집에 전화하시는 게 일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싫으시겠지만 예의를 지켜주지 않는 일부분들을 위해서 조금 참아주세요. 제 상담 시간은요. 8시부터 밤 9시까지에요. 그 이후로는 문자 주셔도 제가 문자 다 반드립니다. 그리고 차단합니다. 전화 주시는 분들은 당연히 차단하는 거고요. 문자 주시는 분들 중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고 별 의미 없이 문자 보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답변 드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성인입니다.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정의일이죠. 정의일이고 드디어 갑술월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 며칠 정도 걸렸을까요? 일주일이 이제 막 넘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고 신금 9일이 끝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곧 정화로 넘어가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무토가 또 나중에 들어오죠. 18일이 들어올 겁니다. 저희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아직 참 길죠. 신금 정말 깁니다. 개요월에 신금만큼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신금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이 10가지 청간 중에서 간목에 해당하시는 분들 이제 봐드릴 텐데요. 지금 한 번 그냥 보세요. 그냥 보시면 오늘은 정화가 떴죠. 그리고 청간에는 어떻습니까? 밭이 생겼죠. 네 이렇게 정화라고 하는 불이 떴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들은 또 어떻습니까? 해수, 솔토, 해수가 있죠. 이 정화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글자를 보지 마시고 에너지로 한 번 느껴보세요. 에너지로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오늘은 좋은 날 뭔지는 몰라도 좋은 날이라고 그냥 느껴주시면 됩니다. 강의가 아니라 운세를 보는 시간이니까 자 이제 간목 시작을 할게요. 감옥 보면은 상관이 오늘 그렇죠. 오늘 상관이 장생지에 앉은 날이죠.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괄목할 만한 활동을 벌이시게 된다는 일이고요. 내가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해롭게 한다거나 누가 나한테 비꼬는 말을 할 수가 없는 하루라는 거죠. 그만큼 오늘 간목분들의 힘이 세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요. 오늘 간목분들 안 계시면 일이 안 돌아가요. 그만큼 간목분들은 본인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시선이 집중이 될 것이고 이제 능동적이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간목분들은 좋은 날입니다. 오늘 굿데이에요. 네 그리고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요. 오늘 식신이 사지에 앉은 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직장이나 일터에서 인간관계에 특히 적응이 안 될 수 있어요. 단순한 일보다는 머리를 엄청 쓰셔야 됩니다. 식신이 사지에 앉았기 때문에 머리가 500% 풀 가동하셔야 되는 날이에요. 머리 쥐 날 수 있어요. 단순한 일보다 머리를 풀 가동하셔야 되는 일이 많고 수확을 하셔야 된다거나 심지어 엑셀 다 읽고 한데 머리를 짜내야 되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론도 실천도 하지 못하는 좀 어정쩡한 날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 쓰는 날이기 때문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장 풀파워 쓰시는 분들이 을목분들이 아니실까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병화입니다. 병화정화 중에서 병화이죠. 병화분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불이 들어왔잖아요. 정해져. 겁제가 오늘 절지에 앉은 날이고요. 함께 일했던 동료분들이 갑자기 회사를 떠나실 수 있고 혹은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그 동료나 상사가 사표를 수리를 해서 그만둘 수 있어요. 갑자기 증발하시는 분들이에요. 회사에서 오늘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냐면 거래처가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다. 병화분들은. 그래서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수 있는 날입니다. 또 주변에 이런 확실한 공적인 인간관계 소속사가 바뀌는 연예인도 있어요. 병화분들 중에서. 공적인 인간관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 보겠습니다.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정화분들께는 정일이니까 비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글자 같은 오잉의 음량까지 똑같죠. 퇴지에 앉은 날입니다. 비견이 퇴지에 앉은 날이라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기대가 시선이 집중돼요.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되실 거고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가족, 친구들이 굉장히 뭔가 들떠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품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실 거고 그리고 결혼을 지금 생각하고 어떤 연인을 만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프로포즈를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또 연인과의 먼 미래에 대해서 남자나 여자나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시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혼 이야기, 상견례 이야기 이런 것도 하실 수 있거든요. 좋은 날이에요. 이것도 굿데이. 자, 무토 보겠습니다. 무토 분들은요. 인성이 들어왔죠. 정인이 절지에 앉은 날입니다. 기존 계약이 끝이 나고 다른 계약으로 전환이 되시거나 새로운 흐름으로 운이 갈아타지게 되는 운입니다. 또 조직의 수장이 갑자기 바뀌게 되거나 중단되었던 프로젝트를 다시 하시게 될 수 있고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또 조금만 더 하면 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진짜 이상한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중단을 하게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무토가 형사나 검사 이런 경찰 쪽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얘가 좀 생뚱맞긴 한데 근데 위에서 갑자기 그 수사 중단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거 그냥 미제사건으로 그냥 종결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갑자기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무토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거는요. 이제 기토 볼게요. 기토는 어떻습니까? 저도 기토인데요. 기토 입장에서는 정혜일이 편인이 퇴직에 앉은 날인데 오늘은 아무거나 받아 드시면 안 되는 날이에요. 무슨 얘기냐. 아무 의뢰나 아무 계약이나 거래를 받으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는 게 본인한테 남는 게 없어요. 이 계약이 곧 취소가 될 계약이고요. 들어오자마자 대부분 환불을 해주게 될 수 있고 스스로 보다면 당연히 판 당사자가 보는 거니까 돌려받는 분은 그냥 아무 손해도 안 봐요. 기토 분들만 손해보시는 거죠. 확실한 거래랑 계약만 승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과정만 요란하죠. 오늘은 오늘은 과정만 요란하고 그러면 남는 게 없으니까 결과가 없는 날입니다. 기토 분도 오늘 힘들 수 있습니다. 짐만 빼는 날이에요. 이제 경검 볼까요? 경검은 어떤 날일까요? 관성이 들어왔죠. 관성이 들어왔고 이게 정관이에요. 정관이 병지에 앉은 날입니다. 누군가를 내가 케어해 주고 돌봐줘야 합니다. 몸살이 났어요. 아픈 연인이 생겼어요. 자기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야 하거나 혹은 가족 중에서 내 아버지, 어머니 혹은 내 동생 내 누나 오빠 이런 분들이 아파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혹은 병원에 가셨어요. 진료를 받으러 가셨는데 보호자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병원에 본인이 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에 집중이 잘 안 되는 하루입니다. 자, 이제 신금 볼까요? 신금은 어떤 운이 들어왔을까요? 오늘 병관이 들어왔죠. 병관이 목욕지에 앉은 날인데 자존심이나 어떤 명예에 대한 욕심이 앞서서 오늘 신금 분들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나쁜 거짓말일 수도 있고요. 그냥 내 실적에 대한 숨김을 하는 거니까 아무튼 일적인 거짓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거 연인이 이미 있는 분들 짝이 있는 분들은 오늘 다른 이성에게 한눈을 팔 수 있습니다. 마음이 또 갈 수 있습니다. 내 기존 연인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인에게 마음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물건을 샀는데요. 막상 구매를 하고 나서 이게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품 구매에 대한 것도 후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소비 패턴에 대해서 후회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수일관들 보겠습니다. 임수 임수는 어떤 운이 들어왔을까요? 정재가 들어왔죠. 정재가 걸록지에 앉았죠. 해수니까. 굉장히 바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팁이 있는데요. 주변에 어떤 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직장이나 과정에서 직장이나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변호를 해주게 되는 하루입니다. 알리바이가 없는데 본인이 알리바이를 내세워준다거나 그렇게 변호를 해줄 수 있는 날입니다. 누군가를 도와주시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개수 볼게요. 개수분들은 어떻습니까? 편재가 제왕지에 앉은 날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손보다 더 앞서게 되고요. 의욕이 앞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제가 텍스트에 또 뭐라고 적었냐면 욕심을 버려야 덜 다치고 손해를 볼 수 있는 오늘 끌어오지 않습니다. 오늘은 정말 가지신 것에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를 하시고요. 가지지 못한 것들은 그냥 버리세요. 나랑 인연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평상시보다는 돈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서 이 금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이 힘들 수가 있어요. 욕심 그냥 내려놓으세요. 마음대로 잘 안 드시겠지만 그래도 내려두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지키는 것이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모두 모두 힘내시고 또 이렇게 한 주 열심히 잘 사셨습니다. 저는 또 다음날 영상 제작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